그림이 따로 오고 있어? 따로 오고 있어? 응, 좋아. 아주 좋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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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수업도 아주 좋아. 이거 돈을 딱 만들어서 찍고 좋아. 다시 한 번, 과거 관련은 과거에 다했다. 과거에 다했다한테 헤드비피를 씁니다. 미래에 다할거다. We'll have BP. 난 내일은 스티아 끝날거야. 그럼 미국 스티커도 나올거야. I will have to finish my work. I will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내일 숙제 할거야. 내일 숙제 시작할거야. 시작할 때는 미리 쓴거지. I will do my homework. I will begin my homework tomorrow. 근데 내일 숙제 끝날거야. 그럼 이걸 쓴다. 그 말이야. 똑같이 할거야. 국어가 꽃다지면 안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내일 시작하느냐 하면 미래. 내일 끝날다면 미래의 완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과거에 시작하면, 과거에. 과거에 끝나면 과거완요. 난 어제 숙제 시작해서 I began to do my homework yesterday. 과거 씁니다. 근데 어제 숙제 끝났어.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자, 현재 한다. 과거에 있다. 미래의 것이다. 현재 다 했다. 과거에 다 했다. 미래의 달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 모양과 해석을 정확하게 둘이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 정확하게 접목을 시켜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문장 흐름을 놓칠 수, 참을 수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틀렸다. 이건 해석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석했다고 생각할 뿐이지. 전문가 올 때 틀린 게 해석한 거죠. 그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해석을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뭐 있느냐? 나는 TV 보고 있어. I'm watching TV now. 어제 3시에 보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at 3pm yesterday? What were you doing yesterday? What were you doing at 3pm yesterday? 어제 3시에 보고 있었어? 나는 그때 축구하고 있었지. 그러면 그냥 하고 있었어. I was playing football at the time. 이렇게 말을 하죠. 어제 3시만 정확히 그 시각만 얘기하는 거야. 현재 시점에 뭐하고 있느냐? 과거 시점에 뭐하고 있느냐? 미래 시점, 내일 오후 3시에 뭐할 것이냐? 아 나 그때 말이야. 숙지하고 있을 거야. 그때 숙지하고 있을 거야. 그때 저녁 3시... 아니 오후 2시에 나는 점심으로 먹고 있을 거야. 그러면 I will have... I will be having lunch at 2pm. 이렇게. I will be having lunch. I'll be having. I'll be having. 이렇게. I will be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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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having lunch at 2pm tomorrow. 네. 2시에 점심 먹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진행한 be ing, what's all ing, will be ing 정확히 외우고 이것을 국어와 정확히 부분에 붙여줘야 된다. 하고 있다가 뭐냐? be ing 하고 있었다. 뭐냐? what's all ing 하고 있었거든. 근데 VB 아이디가 툭툭툭툭툭툭 나가줘야 돼. 정확히 이것을 둘이 일치시켜줘야 된다. 해석할 때 이대로 안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석을. 해석을. 그래서 엄청 안 되니까. 말이 할 수 없고. 아휴. 현재 완료 진행이 뭐냐? 현재 완료는 과거 시작해서 현재 끝난 거죠. 근데 이건 현재 완료인데 진행이야. 여기 아이디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시작해서 현재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고 싶거든. 응?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 아, 나 이제 숙제 끝났다. 그럼 이거지? 아, 이제 끝났다.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now. 이제 끝났다. 그런데 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 아, 또 어제 한 숙제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면 I have been doing my homework until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해볼까요? I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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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reigned. 이렇게 해봅시다. for three days. 이렇게. It has been raining for three days.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이. 그럼 뭐냐. 이거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지금 방으로 멈춘 거야. 아하. 비가 3일 동안 내렸어. 이제 멈췄지만 이런 말이 된 걸 써.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 멈춘 거야. 현재 끝났어. 근데 이거 뭐야. 지금까지도 비가 3일 동안, 지금까지도, 지금도 내리고 있다. 그랬어. 현재 진행이 들어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집에서 살았다. 근데 이제 이사하려고 그래. 이사한 사람이 이제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I have lived here. I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three years.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네. 그러면 I have been living in this house for three years. 그렇게 말한다. 이 시계에요. 자. 네. 다시 한 번. 현대 완료는 현대 끝나말 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에 다 끝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은 과거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내가 3시간 동안 피아노 치고 있을 때 네가 우리 집에 왔잖아.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three hours when you came to my house. 그러면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three hours. Three hours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전에 네가 오기 3시간 전부터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네가 올 때까지 아그까지 개강을 하면 3시간 전부터 네가 올 때까지 피아노 치고 있었다.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when you ca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지. 자 다시 한번 과거에 해버렸다. 과거에 아빠가 미국 가고 안 계실 때 내가 태어났다. 예를 들면 아빠가 출장 가고 안 계실 때 내가 태어났다. 그걸 My father had gone on a business trip when I was born 이렇게 말한다. 사람 문자를 써보죠. 마음 들을 수 있어요.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다음에 출장 가고 안 계셨다. head born on a business trip business trip business trip이 출장입니다. 사업상 여행이 되겠죠. business trip when I was born 이렇게 아빠가 출장 가고 안 계셨을 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영어를 말할때는 국어가 들린대로 영어가 나와야 해. 국어가 들린대로 그래서 아빠가 출장 가고 안 계셨을 때 내가 태어났다. My father had gone on a business trip when I was born 이렇게 이걸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냐 일단 이걸 두개 전봉시켜야지 외화놓고 누가 친구가 얘기한다 TVS 드라마 대사가 나온다 부모님이 가족끼리 얘기한다 그럴 때 빡 머릿속에서 굴려서 그걸 영어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뭐야 뭐야 또 문제도 그러네 다시한번 눌러보고 어이구 네 이게 또 시험생국이 뭐야 저게 꼬어져 자 이것 뒤에 또 닦아주고 연두시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연두시제를 전대 영어를 인터뷰할 생각을 말아요 뭐 토픽 스피킹이니 오픽 준비하느니 무슨 토플 스피킹 토플 인터뷰니 무슨 뭐 이런 연두시대를 가지고 놀지 못하면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더 이거 좀 가도하고 현재 하다 봐도 할 것이다 현재 Matthew said 이렇게 해보세요 Matthew Club 이렇게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모야 세계심 이거 뭐야 뭐야 다시 빨리 123 456 7 sea 현재 완료에다가 밀 완료는 밀만 딱 붙이면 윌 해피피 해구를 해구로 하면 과거 완료 윌 해피피 미래하러 비하인지 빌을 방어하는지 워스로 하인지 여기 비하인지에 윌을 딱 붙이니까 윌 비하인지 해구빈 하인지 과거를 하는게 해구빈 하인지 거기다 또 윌을 딱 붙이니까 윌 해구빈 하인지 이제 형태로 알았죠? 알았어버렸어 또 규리미가 좋네 규리미 잘 들어 혼내지기 전에 귀걸이 이쁘구나 자 그런데 이 형태를 외웠다 해피피, 해피피, 윌 해피피, 비하인지, 워스로 하인지, 윌 비하인지, 햄 비하인지, 햄 비하인지, 윌 해피피, 윌 해피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피피는 현재다 있다, 해피피는 과거이다 있다, 윌 해피피 미래다 할 것이다 비하인지 헤디하고 있다, 워스로 하인지 과거하고 있었다, 윌 비하인지 미래하고 있을 것이다, 햄 비하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 해피피 라인인지 과거까지 하고 있었다, 윌 해피피 라인인지 미래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했다고 가지고 있을 때 문장에 적용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언제나 동생을 볼 줄 알았다, 그러니깐 나는 한다, 나는 했다,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은 뭐, 나아지게 도어, 이걸 잘하라고,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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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 나갔지 아이고, 어제 이거 다 힘들어해 신나게 이걸 가게가 보이지 아이고, 올렸는데 보니까 빈플리트 화나고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하라고, 이걸 한다, 했다, 할 것이다 그럼 이건 뭐야? 현지 다했다, 과거의 다했다, 미래의 다 할 것이다, 이거란 말이야 나는 숙제를 한다, 나는 숙제를 했다, 나는 숙제할 것이다, 나는 현재 숙제 다했다, 과거의 다했다, 미래의 다 할 것이다 여기는 뭐냐?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숙제하고 있다, 숙제하고 있었다, 숙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갖고 놀아야 이걸 갖고 놀아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말하고, 독해하고 장문하고, 뭐 인테나고, 다 할 수가 있어 야, 이거 뭐냐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다, 예 현재까지 하고 있다, 과거까지 하고 있었다, 미래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 위에 있으니까 미래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하고 있다, 과거까지 하고 있었다, 미래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숙제를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시계를 잃어버렸네, 시계를 잃어버렸네, 과거지 근데 그저 날 샀네 어제 전날 샀네 그니까 산 것이 뭐야 과거보다 전날이기 때문에 그저께니까 과거의 주님으로 이런 것을 대광을 한다 우리나라 문법에 대광을 했지만, 원래 영문법에는 대광을 없습니다 그냥 다 과거 완료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문법 학생들이 이해를 높게 해서 대광을 했는데 이 대광을 참 좋은 말입니다 더 과거는 더 과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과거를 표준으로 대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잃어버린다가 과거야 근데 산 것은 더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 과거라 더 과거를 대 과거 더 과거를 대 과거 대 과거를 더 과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어제 시계를 잃었네 이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할 때 뭐라고 했죠 내가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라고 했잖아 대명사 대명사는 여러분 알지 명사를 대전하는거야 그래서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지마 그래서 나는 시계를 어제 잃어버렸는데 그 시계를 나는 드련날 산거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드련날 산 것이 먼저기 때문에 대 과거다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주어당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 그리고 문장은 5가지 오영식 밖에 없습니다 오영식 반드시 유니크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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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식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83쪽 83쪽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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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결론을 겠습니다. 이러고 하신 시절은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할 것이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할 것이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할 것이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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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현대가 있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가 있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가 있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가 있다, 현대가 있다, 현대가 있다, 박아 있다, 미리 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가 있다, 현대 오늘의 의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Thank you.